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재명인을 겨냥해 국회와 민주당, 대한민국에 민폐를 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애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단, 무음별한 탄핵 남용, 명분 없는 특검과 국조폭주로 얼룩진 정지된 국회였다며 민생이 되려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암마저 정쟁으로 얼룩졌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여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거대 야당의 당대표 이재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애령 대변인은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져 일주일에 최대 3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이 되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이고 국회 전체에 정상 운영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서 민생을 위한 정당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유감이라며 능수능란한 말의 기술에 기대어온 국민을 희롱해왔던 이재명은 이제 어줍지 않은 무기를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차분히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구닐 전 조선일보 주필은 오늘자 뉴데일리에 이재명 하나 잡아놓지 못하다니 이게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문 그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정치의 가장 괴물스러운 디스토피아 증상이 하나는 자칭 진보의 끝없는 추락이다. 이재명 현상은 그 추락의 총체적 결과물이자 집약이고 상징이며 컨텐츠다. 2023년이 다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이 흉악한 현상에 일정한 법적 단안 구속을 깊이 잃고 내야 한다. 대답하라 윤석열 정부. 이재명 하나 잡아놓지 못하는 나라가 나라인가. 문재인 온영과 이재명 현상으로 인해 한반도 양쪽은 다 프랑켄슈타인처럼 변모했다. 휴전선 이북에는 세습 사교 집단이 휴전선 이남에도 또 하나의 광적인 종말론적 민간신앙 풍조가 온통 석권하고 있는 형세다. 공포다 악마적이다 엽기적이다 오죽했으면 그쪽 진영 안에서조차 낯지같다는 통탄이 나왔을까 낯지같은 좌익 무서운 이야기다. 이로 인해 빈사상태에 빠진 것은 지성 지식 과학 문명 감각 예지 양지 근대의식 아름다움의 추구 격조 높음 깨어있는 개인과 시민 국민의식 같은 것들이다. 그 대신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악성 풍조가 있다. 막대먹음 비천함 막가파 산정문화 의화담문화 조폭문화 수담방법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다 기따위가 예컨대 그런 것들이다. 오늘의 한국 자칭 진보는 그 출발점에서는 권력 엘리트의 추락에 대한 젊은이들의 도덕적 정치적 문화적 저항인 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일종의 밀교 집단처럼 안으로 안으로 기어들었다. 음습한 지하에 서식하며 서로 감시하고 처벌하고 짓누르는 사임이 종교 집단.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구세주의 물이라도 된 것 같은 배타적이고 터무니없는 선민의식에 흠신쩔었다. 그들 1980년대 한국 극좌파는 서구적인 근대화와 문명개화에 반대하는 왕고한 수구반동 광신적 민간신앙 때였다. 그들은 오늘에 와서도 시진핑, 푸틴 전체주의, 민족파시즘을 따를지언정 21세기 글로벌 문명에는 체질적으로 반발한다. 이런 부족연맹적 종족적 유습을 아는 채 한국 극좌파는 갈수록 이상야릇한 정체를 드러내왔다.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이 노발대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건 정말 웃기지 않는가. 김여정 하명법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서해 공무원이 사살당하자 이 소식을 쉬쉬하면서 그가 자지노복했다고 조작했다. 이것도 정말 천인공로할 짓거리 아닌가. 문재인은 전세계를 돌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했다. 대북제재 중단,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어쩌고 하며 이 연장선에 이재명이 그의 온갖 사범식과 함께 떡 버티고 앉았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한동훈 법무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계에 나오기 전에 그는 먼저 이재명부터 잡아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끝내 해내지 못한다면 글쎄 그런 그의 역량을 과연 신뢰할 마음이 생길지 아무리 판사들 탓이라곤 하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이게 나라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이재명이를 잡아다가 구속시켜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유근일 주필의 주장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실을 은폐 왜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 사건 배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관이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당시 관계기관이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을 알고도 구조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나 불강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그제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자진월복 여부를 부당하게 발표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당시 이 관계기관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주요 안보기관들이 공모해서 국민한 사람을 이렇게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며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삐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윤재혁 원내대표는 진실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되레 감사원을 공격하고 나섰다며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 호도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재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라며 진영 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서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